처음 들었을땐 맘이 짜릿했던 몸 어때 얘들아 나 오늘 패션 질이지 그래서 패션 어때요 여러분들? 누가 봐도 멋있는 남자 같지? 오자마자 방송을 켜셨구나 채연아 잘 잤냐? 그랬습니다 새벽에 지랄나더라 그냥 저 종게임 하다가 잤어요 안 그래도 아까 엘리베이터 타다가 옆집 아저씨 만났는데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 주작 냄새 나는데 아 진짜야? 방음 잘 되잖아요 방음 잘 되긴 하는데 네덧씨에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 네덧씨에 뭐 했냐인데 네덧씨요? 그때 좋은게임 했던거 같은데 아 그래? 저 공포게임도 했어요 재밌게 했어요 아 그래? 오늘 버버리 광고에요 광고는 이거 바트가 선물해준거라니까 바트가 선물해준거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시연이가 저녁선물로 사준거 아니 병원가서 또 이제 또 알죠 여러분들 의사랑 기싸움 해야되니까 시연이 병원이니까 살짝 중요하죠 중요하죠 압박하면 저 딱 아 압박하면 바로 기싸움 탈압박 지리겠지 버버리요 딱 나 버버리나 입는 남자에요 딱 하면서 의사랑 근데 변수 말해줄까? 뭔데요? 의사선생님을 못봤어 근데 안에 못들어가고 저기 안내데스크 요원님이랑만 계속 그 기싸움 했어 아래는 어땠어요? 어디? 아래요 까진 껍데기요 이건 뭐 조금 수치심이 느꼈지 아프진 않았어요? 어? 아프진 않았어요 이거 아팠지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다 돼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물론 근데 오줌쌀 때 좀 편하긴 해서 괜춘해요 동풀주 동풀주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야 채연아 우리 한판 해야지 느낌있게 한판 가야지 야 채연아 이번 시즌 마스터 일단은 뭐 올라가야지 슬슬 시즌초에 챌린지 찍어야지 너 지금 점수 너무나다 너 지금 승률 이게 말이 되냐? 랭크 승률 42%가 말이 되냐 너는? 아니 초반에 승률 진짜 곱창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와 이거는 많이 심각한데 그냥? 프린스 화면 보여달라고요? 조심해 얘들아 생각보다 못한다 아프진 잡아요 근데 나는 아프진 말고 너가 여기 잡고 난 여기 잡고 아 여기 같이 뚫고 가요 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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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딱 보면 모르냐? 아니 있을 수 있죠 센스 왜 이래? 말 될 거 하지 마세요 서폿이 아니 원딜님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면서 여기 가서 써요 이러면 알아서 알아서 할게 아 시어머니형 시어머니형 원딜로 와 일로 글로 안 오니까 일로 오라고요 안다고요 저도 아니 걔한테 쏘면 어떡해요 안다고요 안다고요 아니 걔한테 쏘면 어떡해요 아 베인이 롱소스 3 포인 줄 알았어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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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힐있지 포션 포션 힐 힐 힐 기발 큐 수평탄 근데 포션 타이밍 좀 아쉽다 포션 타이밍 좀 빨리빨리 빨지 아니 형이 1레벨 RQ 베이한테 박았으면 다 땄어 이제 F**k you man 그렇지 그렇지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눈덩이 굴리는 중 눈덩이 굴리는 중 아 지랄야 잡으면 돼 이거 이거 어떻게 굴르는 거 없고 다 빠졌어 W 쓰고 그냥 빨아들여 주잖아 하면 된다니까 그냥 내 말 요 풀이 왜 있음 지금? 왜 있냐냐 아까 쳐 뒤질때나 쓰지 어 그러게요 평타치고 부시로 빠졌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그때 뒤질 줄 몰랐어요 애초에 모르는 거 자체도 죄야 죄 형이 RQ를 룰루한테 박는 거 자체가 그게 죄면은 죄랄게요 그게 죄야 죄 와 이거 라인 미는 거 조금 썩 나간다 아니 라인 안 밀려요 어차피 이거 원거리 개수 훨씬 많아가지고 그건 맞지 아 W 집사 어떻게 눈 오는데 아니 진짜로 뭐야 탈론 위치 알았잖아 그래서 뭔 개소리에요 그런 상관 없잖아요 W 어차피 쿨인데 어 왔는데? 다 잡았어 이거 그냥 서포터 희생해서 잡으면 되잖아 탈론 위치 알았다며요 안 죽고 다 딴 건데 저희 지금 압박해야되는 픽인데 이렇게 킬 건나면 손해예요 아 갔다x2 아 이거 W 좀 아쉽다 이거 무조건 잡는건데 굳이 W 저기다 쓴다고? 아 W가 난 좀 아쉽어 너 W 채원아 아니 구르기 쓰고 선고 미쳤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선고는 이미 들어갔고 스레쉬나 하세요 그럼 잘못 인정 못하는 스타일이야? 아니 구국론 드림일거죠 너는 정신개조 필요하다고 다음 멸망전 너 우리팀이야 아 진짜 진짜 아 이 새끼 정신개조 좀 해야겠다 이거 궁극론 드림일거면 형 쓰레쉬나 하라고요 그냥 궁극론이 아니라 이거는 당쵸 니 화면 보여줘서 그렇지 내 화면 봤으면 사람들 눈물을 흘렸다 이거 와 설마 이채환 솔깨각 주냐? 주냐 이채환 와 이채환 희대의 씨 벌레원 딜러 아니 이게 이렇게 죽어? 와 희대의 벌레원 딜러 아니 게임 졌다 이거 이렐리야 존나 잘 뽑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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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빼 빼 빼 빼 빼 아우씨 아 알아서 해요 와 잡았음 아 뒤졌잖아요 잡았잖아요 아 당연히 잡는 거고요 자 자 잡았음 잡았음 안 묶어요 저 때리는데 아니 어떻게 묶어 앞으로 들어가면 나도 죽는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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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정신을 안 막는데 W고는 되잖아요 아 씨발 이거 안줘 개새끼 아 지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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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눈으로 스틸을 못했다 여기 온다 하나 둘 셋 하하 우리 둘이 해야 돼 그냥 허허 꺄악 다음방 가자 어 개발렸네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지금? 안 되겠다 이채환 징 같은 경우는 높은큐에서 하는 거지 이제 여기 같은 양악티어 같은 경우는 테이틀린이나 아펠리오스 징크스 이런 걸 가야 돼 아 지금 제 집 세팅 아니라 그런 평타를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미스틱은 하던데 그분은 신경 별로 안 쓰시나 보죠 미스틱은 하던데 어쩌라고요 전 이처왔던데 아 해줘 해보자 그럼 상호님 렐풀콤보를 몰라서 수야한테 물어봤잖아요 렐풀콤보를 왜 몰라요 여러분들 렐풀콤보 그냥 플래시 쓰고 아니 왜 아 웃는 거 보니까 진짜네 아니 렐풀콤보 아 렐은 하지 마다고요 자 렐은 렐은 플래시 쓰고 W 들어가면서 E 쓰고 궁 쓰고 그거잖아 E 쓰고 궁이라고요? 와 시발 WR궁인 W궁인데 뭐가 WR이라고요 W2R이 아니라 지금 WR이라고 했잖아 W2R이라고 했잖아 아 그러면 내가 순서를 잘못 말했나보지 어 그럼 미스할 수 있잖아 렐 못하는 서포터가 어디있습니까 막말로 여기요 아니 그냥 잘하는 거 해가지고 이번에 이천완 그냥 콧대 납작하게 해주려고요 보여주게요 보여주게 이상호의 쓰레시는 씹 명품 오브 더 명품이지 알잖아 이거만은 명품 인정할게 파이크로 어떻게 내되냐 위로 오래요 위로 위로 아 거절 어휴 왔으면 스펠 안 쓰고 다 땄다 죄송하지만 샤코랑 카이사 여기 있었습니다 아휴 아 이 미드 파이크 몇판 한거는 1킬 먹고 좋다고 또 채팅창 보고 있네 뭘 좋다고 채팅창 봐요 채팅창 본거죠 어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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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어떻게 3렙이야 바잡음 자꾸랑 자꾸랑 바잡음 바잡음 이거 그냥 아..새끼들 너무나 됐어? 너무나 됐어 진짜 뭘 여전히 못해 다 잡았는데 빡 끌어들여가지고 기댓값 기댓값 시스를 못먹게 만드는 기댓값 그래 못먹었고 시스를 못먹게 만드는 기댓값이 그래 모아셈? 모아셈! 앞에 서있어요 좀! 니가 앞에 왜 서있어? 니가 그건 안 끌려야지 아쉬워 이채환 지금 리플레이 아쉽죠 집이 아닌데 형은 집인데 뭐하는거에요 뭘 집이야? 형은 여기가 홈그라운드잖아요 와 드럽게 온다 드럽게 와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약간 비벼볼래요? 알았어 기다려봐 오라고 앞으로 아 기다려 봐 알아서 하니까 또 이불 덮고 이러고 있네 W 나 맞을거야 이거 오오오오오! 아니 뭘 이런걸로 O 하고 있냐? O 하면 안되요? 나이스라는 그런 리액션? 아니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이제 싸움 걸거야 O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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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벌 미친세기 너 일로와봐 어어 어어? 너무 좋은데? 걸었어 기다려 나아가 먼저 나아가 먼저 나아가 먼저 칠거에요 나아가 먼저 아 친다며 누누 오잖아 뒤에 누누랑 다른 애들 온다고요 아 얘 잡았잖아 백스 온다고 백스 백스 공단 나온다 아니 이거 우리들이 다이브해가지고 굳이 우리 스펠 빠지거나 백스가 쳐온다고요 백스가 오는지 안오는지 니가 어떻게 아냐고 내 두 눈으로 봤으니까 봤어? 그렇다면 미안해 하지만 이거는 우리 둘이 하기에도 조금 닥쳐! 어 여기 집관총? 이건 당연히 해야지 W 3초 2초 1초 랜턴 주면서 가면 됐듯 기다려 막큐 쓰고 가자 기다려 우린 구고야 이 벌레려나 저요? 됐다 벌레새끼라 하네 이제 족됐다 그냥 디오 절대 안하네 랜턴 줘! 알았어 시야의 마술사 이 상우 나 여기서 춤추고 나네 출발 출발 이쪽으로 갈거면 아하하하 죽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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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확실히 상우는 지랄 상우는요? 상우형은 지랄해야 잘하는거 같아 뭔 개소리야 알아서도 잘하는데 슝? 이거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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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오오 와 이채환 나 방금 실망했다 너한테 아니 진짜 와 형이 씨발 안 범위 안친거부터 쟤 뇌에 사고이로가 꼬였어요 그냥 탁 치고 그냥 단단히 실망함 이채환 아니 앞에서 끌리고 쳐맞으면 그냥 개초 떨어뜨려 와 아니 그 W각을 같이 받아줄래 장우룡 쫄지마라 나 있어 일로 같이 끌렁가 아니 근데 샹코 샹코 좀 무섭긴 해 샹코 뒤져있어요 이걸 끌어? 넌 뒤졌어 잘가구 오오오오오 이건 누누야 누누야 아니 누누야 와 오오!!!!! 킬 먹어 벌예련 넌 내가 딱이다 근데 근데 마이크 vision 엑시케이저 프리뷰나 하자 엑시케이저 프리뷰나 하자 너같은 경우는 내가 딱이야 넌 내가 필요하다 이거 보니까 어 얘 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